해안 노릇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52개 노선 중에 꼭 가봐야 할 5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. 절영은 영도의 옛 이름이 절영대수라는 것으로 목마장에서 생산된 이 이름, 그림자조차 끊어먹는다는 절영마, 바다를 걷다 노을빛 곱게 밀들어가는, 여기는 비안개석이 노래하는 바다의 낭만 절영. 해안 산책로 해물을 좀 가져와 습관성이 좋습니다. 해안 산책로도 해안 산책로는 해안 산책하고 해안 산책을 내야 하거든요. 해안 산책로는 해안 산책이 새벽 새벽에 시작하면 다음은 지영 선생님이 괜찮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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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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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 됐어 어 지금 아 룰롤 있게 하다를 걷자고 그래서 가족 الله 애인 뭐 dan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